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기독사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기독사학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기독교 학교 법인 이사장과 기독교 학교 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 학교 법인과 단체들은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션 네트워크 이재훈 이사장은 이러한 기독사학의 위기 상황을 공동체적으로 분석하고 기독교 사학이 존립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통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활동으로 기독사학의 내적 갱신과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김신 위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독교 사립학교가 그 특수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사학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변호사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선 헌법 소원을 기독사학 법인과 한국교회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션 네트워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대선 교육 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교육 정책에 반영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선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무 목사가 그동안 나라발전에 공헌한 기독교 학교의 역사를 강조하며 이를 이어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주어진 이러한 교육적 책무를 명심하며 존경받는 교육,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자정의 비전 학교와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협력의 비전 근학 이념의 구현 및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공동체의 비전 다음 세대와 미래의 사회를 결인할 교육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교적 권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과 함께 한국교회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